한가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아빠가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파스타 들어갑니다, 파스타. 이거 8분 정도. 지금 기존에 있는 스파게티 소스거든요. 토매러 소스. 토매러 소스가 뭐야. 토마토. 토마토 소스. 이거를 조금 졸여서 꾸덕하게. 조금. 지금은 이게 물이잖아. 아니 분식 아니에요? 분식이잖아요. 분식인데 왜 이거로 보여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알 거예요. 제가 뭐 하는지. 자, 이렇게. 아유 귀여워. 뭐야 뭐야. 귀여워. 아빠 빨리요. 아빠 빨리요 빨리 빨리 빨리요. 아빠가 한결이 주인공으로 얘기해줄게. 요리왕 한결이 얘기해줄게. 앉아봐. 빨리 얘기해줘. 알았어. 요리왕 한결이 얘기야. 한결이가 주인공이야. 옛날 옛날에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왕자 한 명 있었습니다. 정한결 왕자님. 아 귀여워. 왕자님. 왕자님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신기한 음식을 먹고 싶단다. 진짜 맛있는 거를 찾아오단 말이죠. 왕자님. 그렇다면 이거는. 여보세요. 되게 꾸덕해졌죠? 좀 졸이니까 좀 더 걸쭉해집니다. 오 좋아. 박수 박수 박수. 자 꾸덕하게 하셔야 돼요. 뭘 해 먹을지 궁금하다. 뭘까요? 뭐 있나 봐. 뭐 있나 봐. 그 다음에. 자 한결아 이렇게 꽂았잖아. 봐봐. 꽂았지? 한결아. 이거 한번 꽂아볼까? 꽂을 수 있겠어? 뭐야? 이거 뭐지? 꼬치. 이렇게 꽂으셨잖아요. 꼬치. 이래도 감이 안 온다고? 이게 바로. 피자꼬치지. 피자꼬치지. 피자꼬치. 피자꼬치? 피자처럼. 아 이거 애들 엄청 좋아하겠다. 아 이걸 한 면만 가르세요. 예쁘게. 왜 꾸덕꾸덕하게 하냐면 꾸덕꾸덕하게 하지 않으면 흘러버려요. 흘러버리니까 좀 꾸덕꾸덕하게. 새롭다.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오. 전찬에서 3분만 돌리시면 돼요. 3분이요? 네. 우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우와. 이야.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해요. 색감 봐. 우와. 우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애들은 좋아하겠다. 애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완성. 우와. 오, 맛있어 보인다. 오, 맛있어 보인다. 자, 다 들고. 다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 하면. 맛있지. 어때? 어때, 맛이? 오! 오! 피자 이것도 같으면서 이 면에 쫄깃한 식감이 너무, 너무 맛있다. 저건 바로 해줘야겠어요. 진짜 잘 먹겠다. 꽃에 껴있으면 아이들이 잘 먹어요. 뭐든지. 먹기도 편하고. 피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갓 치즈를 피자에 단때를 넣습니다. 매운맛이 조금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맛이 잘 보이죠. 모짜레나 치즈. 고다 치즈입니다. 멜트 치즈를 채사 치즈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고소함이 터지겠네요. 진짜.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 요즘 가장 핫한 치즈점. 브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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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활용점점 브라따 치즈. 이거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라노 바타라라고 치즈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잘 익었다. 어, 뭐야. 어, 뭐야. 지금 정호윤 셰프님하고 김호윤 셰프님은 기절했어. 치자는 그냥 피자예요. 우리 매일상 먹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치자도 가장 동합이 잘 맞는 것이 피자다. 아니, 근데 너무 잘 나왔어. 이거 포장해 갈 거. 점심도 싸줄게. 와. 오늘도 도시락 싸주는구나. 자, 이거는 아침. 이거는 점심. 와우. 와우. 건강에 엄청 좋겠다. 자기야, 오늘 특식이야. 뭔가요? 특식 뭔가요? 특식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맛있겠다, 피자.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저 몰래 좀 많이 시켜 먹어요.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건강하게 해 주려고. 또띠아에다가? 또띠아에다가. 또띠아가 이제 도우가 되는 거죠. 마늘은 저렇게 오하십이다. 꿀팁이다. 마늘을 바르면 진짜 너무 맛있어져요. 아, 나왔다. 이야, 저거만 깔면. 저거 깔면. 유럽 여행이야. 정말. 대박이다. 이게 진짜 만능이네. 진짜로. 버터. 버터를 잘 녹여서. 양파. 양파. 아, 버터 들어가서. 먼저 구워주는구나. 어? 달걀 있네. 달걀로? 약간 전 느낌인데요, 계란 들어가니까? 네네, 맞아요. 코리아 피자가 전이긴 한데. 프라이팬으로 간단하게 하는 피자입니다. 프라이팬 피자요? 아, 덮어버려? 이야. 덮어버려요. 와,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글지글지글지글. 약간 이거 반대로. 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네. 이야, 이거 아이디어네. 아,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치즈 듬뿍. 치즈 올리고. 치즈. 치즈 올리면 딱 피자 느낌 확 납니다. 오, 토마토. 토마토까지. 맛있겠다.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와, 올리브. 올리브가 있어야 피자 느낌이 나서. 그렇지, 무조건 가야죠. 저러면 이제 또 치즈가 싹 녹지. 와, 잘 녹았다. 이야. 나는 이거 점실까지 못 참습니다. 이거는 도착하자마자 드셔야지. 네, 그럼요. 가는 길에 먹어야죠, 이거. 오, 이거예요. 이거 아주 무거워서 시킨 건데요. 와, 비주얼이.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진짜. 진짜로. 어머, 웬일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스티커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오, 냄새가 너무 좋아. 차에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안 돼. 이따 점심에 먹어. 식어도 맛있을 거야. 아, 이거 차에서 먹을 것 같아. 자, 아빠 빨빠이.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아빠가 안 돼. 안녕히 가세요. 빠이. 안 돼. 안 돼. 빠이빠이는 무슨 빠이빠이 안 돼. 아빠 간다, 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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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어, 서와우는 거 처음 봐. 서와우는 거 진짜 처음 본다. 예, 아빠 간다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우, 이렇게 씩. 아, 봐봐. 아우, 이렇게 씩씩해요. 근데도 강한 게 하늘 한 번 보고 딱 참잖아요. Alekh. 아우, secundое. 아우, înt 고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